설마. 따라라란따 어? 어디 어디 어디? 향 부러지게 나오는 거. 갔다 어디야? 따라라란따 따라라라 홍어칩입니다. 홍어칩입니다. 홍어칩? 어. 홍어를 먹을 줄 안다고? 야 홍어를 어떻게 먹어 마리아가? 마리아가 원한 거예요. 에? 마리아가 좋아해요. 말도 안 돼. 어메니카니? 따라라라 홍어칩입니다. 홍어칩? 어. 홍어칩? 아아. 신나네 신났어. 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나 못 들어가. 태진아 태진 씨 멈췄어. 태진 씨 못 먹는 거 같은데? 원래 들어와. 어 벌써 냄새가. 야 태진 씨가 벌써 겁내네. 못 먹는 사람 저 식단 같이 있기도 힘든데 냄새 때문에. 약간 냄새가 뭔가 냄새나는데? 아 이 홍어 냄새. 어어? 안녕하세요. 여기서 진짜 먹는 거예요? 어 여기서 먹는 거예요. 진짜 먹는대 빨리 먹... 오 잠깐만. 이거 좀 환기 좀 시켜놓으면 안 돼? 진짜 귀엽다. 미치겠다, 정말. 너무 좋다. 아메리칸 브레퀘스트에서 홍어로 왔어. 어때, 기대되지? 그 향이... 걱정하지 않아. 다른 기대료만... 자연계에 분명히 있을 거야. 태질이 좀 긴장했다. 마리아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 너무 좋아하죠, 생으로도 먹어보고. 생으로도 좋아하고, 삭힌 것도 좋아하고. 먹어보긴 봤어요. 나도 먹어보긴 먹어봤는데, 삼합으로 겨우 먹고 안 먹고 싶다라는... 오, 깜짝아. 벌써 몰래요, 그래. 홍어무침.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 맛있겠다. 홍어전. 홍어전. 홍어전이야? 홍어전 맛있지. 홍어전 조금 쎄요. 완전 열이 닿기 때문에 전유는 좀 쎄. 열이 닿으면 냄새가 심해져요, 희한이. 갑자기 팍 올라와요. 아, 그래요? 탕류랑은? 네. 근데 여기서... 어? 드디어 나왔다. 넌데, 뭔데? 이번에는 뭔데? 생... 뭔데? 뭐야? 어? 드디어 나왔다. 이거는 생홍화야. 생홍화 중에 좋은 분도 우리한테 이렇게 떠서 주시는... 사이드 보니까 흑산도 같은데? 진짜... 우와... 흑산도입니다. 진짜? 흑산도끼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뭐... 오, 우와. 오, 종류가 왜 이렇게 막... 그럼 가장 비싼 게 어디예요? 이제 기하고 비싼 게 이 코. 아... 이게 코예요? 어머! 이거 정말 맛보기 힘든 거야. 나 한 번 못 먹어봤는데. 코를 안 먹으면 홍어를 먹었다고 치질 않아. 그게 약간 끝판왕이잖아요, 아까. 그죠? 홍어를 먹어야 홍어 한 마리를 먹었다고 그래. 네. 아, 근데 잠깐만. 아, 뭐해. 막걸리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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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큰일 났어. 뭐라고? 막걸리. 그 심심해서 어떻게 먹어? 필요할 거야. 막걸리가 땡겨? 네. 민층 까봐. 진짜 주민등록 지금 한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 미치겠다. 막걸리, 경주 막걸리! 아니! 경주 막걸리래. 경주 막걸리래. 경주 막걸리래. 경주 막걸리 아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와, 대박이다 진짜. 마리야, 뭐야. 줄 수가 있나? 막걸리 맞춥니다. 아, 또 주전자로. 아, 역시. 야, 이거 먹방 제대로 된다. 진짜. 아, 오늘은 칭찬해. 최고다. 아, 근데 사장님 너무 예쁘게 써주셔가지고. 아, 안 돼요. 아마 손을 댈 수가 없네. 아, 안 돼요. 아, 안 돼요. 아시게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잔합시다. 위하여! 미치겠다, 미치겠다. 알았어. 위하여. 바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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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을 줄도 안 해. 이야. 바로 가시죠! 바로 가시죠! 바로 가시죠! 바로 가시죠! 올라가시죠! 보면 저도 신기하다, 진짜. 우와… 나는 제일 맛있는 부위로 먹어벌면 안 될까? 어? 코. 코부터? 야, 코는 진짜 台. 코부터? 오름이에요, 아름? 아 어, 코 먹었어? 어 생코는 셀 텐데 생코 저한테? 어, 맛있겠다 코 맛있다 맛있어? 와, 미치겠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얘 야, 진짜 말이야 와 저 안에 한국 할아버지가 들어있을 것 같아 우와 와 여집 잘하네 아, 진짜 아, 진짜 여집 잘하네 표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저런 표현들을 어떻게 알아요? 여집 잘하네, 생촌행이 가르쳐준 것 같은데 저런 그림은 어디서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복 입고 홍월 먹는 걸 어디서 주냐고 그러게 응 맞아 자, 너 코 한번 먹어보자 아, 맛있겠다 아 아 아 으음 아우, 고소하다 씹을수록 고소하네 그렇지 아 얘, 생식기를 한번 먹어볼까? 아, 생식기를 처음 보네 저것도, 저것도 소원하네 궁금하네 궁금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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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구나 저거구나 지금 지금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먹는 사람은 왜 코 열었는지 알거든 응 빼는 거지 한번 상큼해 상큼해 상큼해? 응 뭔가 씹히는 게 그냥 회야 음 그냥 회라고요? 응 여관에선 먹기 힘들어서 마리아 도전하는 거야, 생식기? 어머, 쟤는 진짜 아, 도전하다 대단하다 진짜 진실의 눈 괜찮네 뭐라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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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잔을 못 먹었어 아, 너무 맛있겠다 음 음 음 아니, 먹고 있는데 음 세상에 이런 일을 보는 거야 야, 이건 뭐 세상에 이런 아 고민하는 거, 태진이 태진이 이거 먹으면 옳은다는 거야 일단 약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게 좀 얇아 보인다 냄새 맡으면 안 돼 냄새 맡으면 안 돼 태진 씨, 입문제 한번 가자 쫄았어, 쫄았어 입문편 한번 가자 여기서 포기한다고? 아 아 야, 툭툭 자존심 건드리고 있는데 아, 그래도 마리아가 먹는데 나도 한 입은 먹어봐야죠 그럼 그렇지 도전? 근데 아니, 너무 맛있게 먹길래 아니, 저게 싫어하다가 맛있는 데 가서 진짜 먹으면 확 빠져들 수도 있어 네, 글쎄, 맞아요 광어다 광어다 홍어다 홍어 찍을수록 홍어다 홍어다 너무 궁금한데? 반응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이제 온다 화생방, 화생방 소비스로 온다 느낌이 와 가고 왔어?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흘리지 말고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한다고 그랬을까? 아이고야 못 한다고 그랬을까? 그냥 느껴지세요 우리 한바타미 그렇게 좋아? 빈찬이 수척해졌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맛있게 먹었어 음, 괜찮다 진짜로? 음 많이 안 씻고 그냥 삼켜버린 거 그냥 삼켜버린 거 아니 아니 약간 또 재밌어하니까 웃긴다고 비밀살 그렇죠 반응을 반응을 살피는 게 약간 다른 음식이랑 비교를 한다면 어떤 도전한다고? 아, 당연하지 마리아가 먹었는데 진짜로? 태진이 파이팅 냄새 맡지 마요 냄새 맡으면 안 돼 이거는 저겠지 약간 젤리 같은 젤리 느낌 참기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참기름 간식 발랐고 참기름 조금 거의 적셔가지고 너무 씹었어 어 솜찬치야 이거는 뭐해? 뭐해? 뭘 말하려고 씹을수록 그러니까 씹을 때마다 이게 탁! 이렇게 올라가는 뭔지 알죠? 맞지 맞지 이게 씹으면 팍 도는 게 있어 콩옷 나왔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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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온 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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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어? 어? 이게 뭐야? 뭐야? 어? 이거 뭐예요? 홍어 라면 홍어 라면? 홍어 라면이요? 홍어 라면 이야 먹어봤어 홍어 라면 홍어 라면이 있어? 난 홍어탕은 먹어봤지만 홍어 라면 처음 먹어보거든 저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들어갈 때 칵 썰어 빵! 때리고 시작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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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된다 홍어 라면 우리 이따 태진이는 국물만 좀 퍼줄까? 저는 국물이 제일 심할 거 같은데 왠지 아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근데 어? 근데 내가 옛날에 저거는 힘들더라고 라면 나도 좀 힘들더라고 아 태진 씨 먹는 거 너무 싶다 이거 아 이거 뭐 먹어봐 뭐 하라며? 이건 레벨이 좀 높은 편이네 되게 높은 거야 의배로 나도 이제 너무 궁금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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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너무 놀랬어 뜨거울 수 있고 냄새가 더 올라오고 더 올라오고 더 올라오고 나도 한번 마셔볼까? 마리아 너 그냥 먹는 거야? 저를? 우와 대박 쟤 코가 마비된 거 아니야 마리아? 진짜? 야 이거는 우와 야 이거는 더 독하지? 크아 근데 난 벌써 속이 좀 편해졌어 야 저거 먹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코네티컵 맞아? 뭔가 속이 편해졌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 좋다 이야 대단하다 근데 마리아는 진짜 잘 먹는다 근데 이거 김치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먹으면 어 맞아 맞아 김치 싸먹으면 김치 싸먹으면 라면을 김치 싸먹는다고? 야 근데 먹을 줄 아네 대박이다 마리아 마리아가 뭔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우와 진짜 아니 우와 진짜 아니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라면을 김치라고 라면에 눈도 깜빡할지 않을 정도면 진짜 나보다 많이 잘 먹는 거야 우와 진짜 마리아 짱이다 정말 나 마리아님 마리아님이래 마리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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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어를 이렇게 먹을 줄은 몰라 네 마리아가 생각보다 더 한국인이구나 맞아 저보다 더 한국인 같아 대한외국인 고맙습니다 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